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드려야 되고 만약 못 들었으면 주택연금이라도 해서 연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환감 나오면서 갑자기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에요. 그게 두 번째고 또 하나는 혼자 되니까 외롭잖아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돈, 건강, 외로움이거든요.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이 문제가 되는데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에요. 100세 시대 노후 준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분의 조언을 들을 건데 이분이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인생에 여든 이유는 없을 거라는 착각. 자녀가 노후에 도움될 거라고 하는 착각. 다들 들어보셨죠? 오늘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노후에 하고 있는 착각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분 방송 들을 때 제일 공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이 도전하지 않는 그런 병신 같은 아이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너무 공감했는데 시간이 되면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창희입니다. 금융인 생활을 한 50년, 48년인가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9월에로 50년 채우고. 50년 채우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행복 100세일 위한 강연과 지필로 아주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관심들이 참 말씀대로 많아가지고요. 얼마 전에 어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죄송합니다.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니까 한 분이 공단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의 교육을 10년쯤 전에 마노라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는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노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되는 마노라는 누가 설득하는 말이냐. 그렇게 항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퇴직 딱 당해서 하려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30대, 40대 젊은 분들도 노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의 댓글을 보니까 제가 금년에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분들이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이런 강의 수요가 좀 있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공기업 다니다 왔잖아요. 60세까지 안정된 직장. 퇴직 앞둔 선배가 예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인생의 직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한 30년 다니고 60년 은퇴하고 또 한 30년의 생에 남는데 정작 그때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30년 이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무진 애를 쓰고 준비를 하는데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데 남은 30년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때가 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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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되면 이렇게 그것도 아주 운 좋은 케이스죠. 그러다 나오면 이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금년 77세인데요.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겠구나. 그때 그 미리미리 이런 걸 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나이에 깨달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대, 40대 젊은 나이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깨닫고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운이 좋아서요. 그 이제 주니어 시절에 일본에 연수를 갖고 또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보다 한 20, 30년 고령 사회에 앞서가는 사회를 좀 미리 본 거. 그리고 그때 거기서 퇴직의 연장 답을 이런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 나온 걸 미리 본 거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 준비를 한 게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지금 제가 옛날에 했던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미리미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주변에서 보시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어떤 겁니까? 노후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저 방향 절대 아닌데 많은 조언을 해 주실 텐데 제일 안타까운 제일 잘못 가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선 선진국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는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노인분들에게 매달 매달 주수임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이 60-70%, 70-80%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을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아는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안체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퇴직한 분들 보면 갖고 있는 자산의 80-9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금융 자산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이번 달에는 건너방 팔았을 거고 이번 달에 화장실 팔았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유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동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거. 또 요지에 좀 비싼 데 집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남편분은 팔고 좀 싼 데로 가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자고 그러는데 그 부인하고 딸이 보통은 그렇죠. 다른 거는 다 양보하는데 그건 양보 못하겠다.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노후에 준비한 돈이 특히 연금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연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면 노후 대비가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연금에 대한 지금부터 30살부터 연금에 대한 준비냐라고 묻는다면요. 그런데요. 사실은 착각을 하는데 투자하고 연금 준비하는 거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뭐냐면 회사를 취직할 때요. 이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대부분이 DC형 가입자 책임형 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를 내면 회사가 얼마 내주는가 이걸 보고 취직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먼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예요. 뭐냐. 30년, 40년 매월 20만 원, 30만 원씩 또는 어떤 사람은 50만 원씩 이 펀드로 정립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때문에 펀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펀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의 저축이라기보다는 투자다. 그건 물론 저축과 투자를 자기 형편에 맞게 나눠서 하긴 하는데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DC형 퇴직연금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공부한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퇴직연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거의 관심이 없이 80%로 그냥 예금 같은 데 넣어놓고 수익은 안 나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투자를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야말로 원칙을 지켜서 30년, 40년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큰 그릇이거든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년 동안 돈을 굴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있는데 가난해요. 그렇죠? 사실은 강남에 30억, 50억 아파트 갖고 있고 굉장히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강남 3구의 집주인 분들도 안 팔고 안 나가시니까요. 그런데 씀씀이를 보면 선진국에서 30억, 50억이면 300만 달러, 400만 달러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구매력이나 씀씀이가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어요. PPP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1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6억 좀 넘는 거예요. 고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본이 49만 달러예요. 몇 년 전인간 환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재산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뭐야. 가구당 순자산은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면 우리는 부동산이 평균 76% 또 고령자들은 80, 90%가 부동산인데 미국은 34%, 일본은 37%가 부동산이고 나머지가 금융자산이거든요. 60, 70%가. 그러니까 그 금융자산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금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 우리하고 재산을 보면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뭐냐 하면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지만 혹시라도 일본에 보면 인구가 줄고 젊은 애들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가 저는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걸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같이 부동산에 목매달고 있는 거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에는요. 일본도 우리 못지않게 부동산에 대해서 애착이 강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기본적으로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사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게 신분의 상징이고 땅가짐은 지주 아닙니까?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서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1980년대에 아시지만 일본에서 프라자 합의라고 85년에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선진국 미국, 유럽이 압력을 낳아서 일본의 애완값을 거의 두 배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이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죠.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 돈 왕창 풀어서 똑같지.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은 땅 산다고 날리고 또 그다음에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쌓으면 큰일 난다고 날리고 그러는데요. 대충 비교해보면 1980년대에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듣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15배라고 했어요. 지금요. 재작년에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팔면 일본 땅 다 판 돈의 4분이 3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15분지 1이었는데 지금은 4분의 3이니까 거의 비슷해져요. 4분의 4 되면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의 3배 올라가지고 20년 동안의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르거든요. 그렇게 떨어지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사는 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돈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눈 감고 영끌 돈 빌려 집을 사잖아요. 그래서 집에 한이 맺혀있죠. 지금 우리가. 이것들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질문 중에 하나가 혼자 노후를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분 여가부 차관하셨던 분이 쓴 책 중에 에이징 솔로라는 책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누구나 만나야 할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사별 둘째가 생애 미혼 결혼 안 하고 나이 든 사람 세 번째가 황혼 이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199만 명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99만 명 정도 전체 노인의 21%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성보다도 혼자 사는 노인이 여성이 남성의 6배예요. 여성들이 일단 평균 연령이 더 오래 사니까요. 그렇죠.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중에 78%가 여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부부의 나이 차이가 한 3, 4년 되잖아요. 그리고 수명이 한 6년 정도 차이 되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부인 먼저 또 혹시 떠나더라도 9년에서 10년쯤 살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정도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웃나라 일본을 보니까 지금 일본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개호난민 개호대란이라고 그러는데 개호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돌봄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첫째요. 그렇게 이제 몸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시설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저는 일본은 많이 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개호 그러니까 간병해 줄 요원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동포가 와서 도와주는 비율이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오면 우리나라도 큰 난리 날 거예요. 20년 후는 돌봄 수요와 공급 차이가 6배가 난다던가요. 한국은행 조사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어떻게 제가 사내 견후를 하느라고 제 아내가 저보다 7년 아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양심불리한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상당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나 먼저 가고 나서 정말 어느 시설에서 누구의 돌봄을 받을까 보통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쩌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일본만 해도 노인이 노인을 돌보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요양병원에 가보면 60대, 70대, 80대 심지어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 노 케어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요원이 없게 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례를 보면요. 70목은 아들하고 90대의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서 아들이 돌봐주고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어요. 앞으로 저는 간병 돌봄의 문제가 돈도 돈이지만 누가 도와주고 어느 시설에서 해줄 건가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세브란스병원 안병동에 갈 일이 있었는데 환자분들과 검사도 많이 하고 항암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 손잡고 오신 분들도 보통이 50, 60대 그런데 간호사분은 환자들은 밀려들고 의사소통이 젊은 분들보다 빨리 안 되잖아요. 혈액검사하기 저기 몇 번 가시면 가서 못 찾으시면 어머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오프라이팅하는 간호사분이 두 배로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르신 잘 못 들으시고 소리치고 노노 간병이나 노노 돌봄 시대가 되면 어쨌든 젊은 노인은 일자리는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외로요 회사 사장하던 사람이 지금 50대인데 젊은 사람이 있는데 한 90명 먹은 노인분들을 가서 돌봐주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사장 출신인데 그런 사례가 많고요. 제 옛날에 직장의 후배는 요즘 이제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자 자격을 따게 되면 돈을 받잖아요. 어머니가 아파서 간병을 해줬는데 돌아가셨어요. 누가 오더니 자격증이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구직 가까운 노인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마음에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보람 있고 또 돈도 받고 좋다고 옛날 후배 동료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요. 너도 자격증 달하고 그 말이 제 기억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 그게 우리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빠른 속도로요. 특히 이제 베이비범 세대가 후기 노령기에 들어가면 더 그게 이제 심해지고 일본이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요.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윈섬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시는 게 일해야 한다.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남는다. 만날 사람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저축해야 한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한다면 돈을 아낀다면 어떻게 좀 노을 위해서 돈을 모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선 저는 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80년대 90년대 그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보류 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있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4% 3% 마이너스 성장 금년에 2%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맡고 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 따라가주지 않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의 고령화의 속도가 진행된 일이 일본이 35년 동안의 진행이 돼가지고 5배의 속도로 진행이 돼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확 그런 게 25년 동안의 진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의 서서히 적응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25년 동안의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행하게 돼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성장 시대에 생각했던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된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절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 센다는 표정이에요. 아니 재택강좌 하니까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준 종목이나 하나 찍어줄 줄 알고 왔는데 절약하라고 초등학교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고성장 시대에 이거를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를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 방법이 없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생각을 했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시내 서점에 가보면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쪽이 쫙 깔려있어요.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절약 중에서 중요한 절약이 뭐냐면 우리가 과소비 과소비 그래도 중남미 이태리 이런 나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그래도 노력하고 근검 절약하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만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보니까 1등이 한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가족 소득 대비 자식한테 돈을 가장 많이 퍼부는 나라인데 지금 캥거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8월에 신문에 보니까요.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애들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67만 명이고 그중에 63%가 놀면서 생활비 의존하는 캥거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통계청에서 물어봤을 때 구직 희망의사가 있습니까? 해서 아니요를 동그라미 친 젊은이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돈은 쓰고 그다음에 우리 과외비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고성장 시대에는요. 신기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과외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취직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기 채용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놀란 게요. 우리가 5년 동안에 전체 뭡니까?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기업에서 공개 채용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가르쳐서 썼거든요. 삼성 공채일 LG 공채일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놀란 게요. 5년 전에 전체 채용 건수의 퍼센트가 50%가 공개 채용했던 거가 5년 만에 23%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만큼 신기 채용이 막 팍팍팍 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소기업 퍼센트에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못 뽑냐. 학벌 스펙 이게 아니고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고요. 그러겠죠. 두 번째 평판 한마디로 인간성이 돼 있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그러니까 뭐냐면 과외 공부하는 거는 좋은데 대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선생 골라서 시간표 짜서 애들을 뺑뺑이 돌리거든요. 제일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업이 사라지는 시대거든요.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67%가 사라진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요. 옛날에 일본 전문으로 할 때는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일본을 가지고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그게 90년대 들어가지고 일본이 잘 안 되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잘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90년대에는 일본을 배우자고 외쳐서 살아남았는데 90년대에는 일본이 반성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이 반성하는 거.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반면 교사. 진면 교사로 하자고 외치고 다니다가 90년대에서는 반면 교사로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능력을 그렇게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외 국가 빽빽이 돌려서 돈 썼는데 애들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이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은 돈 들어 쓰고 애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애들로 만들고 그런데 노후 빈곤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진짜 자녀들 결혼할 때 전셋집이라도 좀 마련해 주자. 오피스텔이라도 뭐 하나 마련해 주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이것도 진짜 그동안에 정말 어렵게 뭐하는 돈 확 나가는 결정적인 건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어떤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요. 저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일본에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딸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딸 시집할 때 결혼병 얼마 되졌냐. 그랬더니요. 얼마 되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천여백만 원 주고 끝났대요. 우리나라요. 작년에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평균 남자가 1억 9,900이니까 2억 여자가 신부가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중간에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기자분이 일본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일본 외무부에서 우리나라 대상안에 와서 일을 하는 여성하고 어떻게 일본의 고위직 공무원 인터뷰 요청을 했다가 알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조그만 집안차가 있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까지 그 배우자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집에서 살 거냐 전세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래? 일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결혼할 때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큰 조건들 우리도 저는 옛날에 농담으로 팬티만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직장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어보는 사유가 지금 참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장세냐 자가냐 거기에 대출 얼마 있냐도 따질걸요.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어떻게 해야 바꿔지는가를 저는 우리나라 전체의 큰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게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어떻게 이 의식을 바꿔야 될 건가를 생각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자 그분은 예외인 줄 알고 일본의 지인 몇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결혼할 때 여성이 어느 집에서 살 거고 얼마짜리 살 거고 자가고 돈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일본 중간 그래요. 세상에 자식한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는 또 복잡해지니까 그 말짜리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옛날에 단독주택일 때는 저게 몇억짜리야 이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별로 어디가 얼마 어디가 얼마 완전히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비교하기가 좋거든요. 좋고요. 그래서 이게 주거 기계가 돈 버는 기계로 바뀌었다고 프랑스 사람이 우리한테 비아냥 그러더라고요. 주거 기계가 돈 버는 기계로 바뀌었다고 아파트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너무나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실 출산도 많이 할 거고 결혼율도 높아질 텐데 참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없어서 노후에 빈곤하다 소득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노후에 빈곤하다 하면 참 대책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목돈이 나가버리니까 선진구하고 다르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강남에 아마 30억 30, 4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을 봤는데요. 한 사람은 작년에 그걸 딱 팔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입주할 나이가 재난이 좀 되니까 실버타운을 딱 저기 여기 서울 근교에 예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돈을 오롯이 쓸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팔고 거기서 전세를 살더라고요. 당분간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남은 돈은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여유가 없는데 그 남자, 남편 되는 사람은 이걸 팔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이 돈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비로 썼으면 좋겠는데 부인과 딸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건 안 되겠다. 결사반대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몇 십억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택 빈곤이라는 게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집에 한이 매치해 있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일본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집값 땅 가서는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돈이 하나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깎고 집 샀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3억 원 오른다는 과거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출산율 이 인구 구조가 10년 20년 후에 내 노후에 그렇게 될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인 가구로 돌아가서 혼자 사는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첫째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드려야 되고 만약 못 들었으면 주택연금이라도 해서 연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환감 나오면서 갑자기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대 질병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두 가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혼자 되니까 외롭지 않아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돈, 건강,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면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족의 회복이라고 해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살도록 개축하면 새 재택을 준대요. 또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면 젊은 사람들과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만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십몇 년 혼자 사는. 그래서 어떤 변호사 한 분은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수입료로 땅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속 때문에 무지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 돌아가신 데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줄 없으면 알았어요. 그리고 새해를 받아 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벌써 사모님과야. 그런 식의 혼자 남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주거 형태의 합리적인 선택인데 한마디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혼자 살다가 갑자기 급변사태가 오게 되면 무슨 일리사 뭡니까 그게 구급 요청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거기에. 그래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가족들이 다 떨어져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유명한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사흘 만에 발견이 돼서 사회문제가 됐거든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고층 아파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게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어서 혼자 아니면 둘이 됐을 때는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에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저도 병원 순리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시설 가까운 곳. 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서 사는 게 유행하게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가면 금방 편의점이잖아요. 인구가 질면요. 변두리부터 편의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인네가 두부 한 번 살라고 2km 걸어가야 된다고 해서 구매 난맨이라고 해요. 그런 문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도심으로 들어올 것이고 사실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거 여건들 병원 옆에 있고 문화시설 옆에 있는 그런 사실은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혼자 사는 거군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녀들하고 따로 살아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우린 뭐든 빠르군요. 서울시에서 65세 생된 부부들에게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78%, 아니 18%, 20%밖에 안 되고 자식들하고 멀지 않는다도 혼자 살겠다. 그게 50%고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체로 가겠다. 그게 30%예요.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혼자 사는 노후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고독사 같은 걸로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죠. 말씀 듣고 보니까 혼자 사는 건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나이 들어 늙어서 혼자 되면 그래도 여자가 낫다. 여성들은 가사를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혼자 사는 게 훨씬 길군요. 남자보다. 그렇죠. 혼자 길고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중에 78%가 여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전국 평균 그러니까 50% 그다음에 수도 수도콜롬은 75%가 혼자 살아요. 거기도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웨덴이 그러면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하면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고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와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는 이걸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더라도 행복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연금보험 준비하는 거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나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혼자 남는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의 회복운동 그러니까 모르는 뭡니까 가족이 아니라도 혼자 사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적응을 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웨덴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이거를 두렵고 무섭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적응할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의 속도가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이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고 우리는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엊그제 엊그제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생각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된다.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혼자 남는 노인 여성에 대한 질문 좀 더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표님 강의 많이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노후 가구 구성이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로 돼 있고 일자리와 소득과 연관이 돼 있어서 여성분들이 노후를 따로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남편에게 끌려가는 노후 인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여성분들도 연금 준비를 예를 들어서 이미 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연금. 직장이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국민연금 이미 가입 한 달에 최저 금액이 9만 원인데요. 30세부터 60세까지 9만 원씩만 가입을 해도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거든요. 선업에 받습니다. 물가 흐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세상 뜰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는 돈이 단돈 100만 원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개인연금. 그리고 집 있으면 과감하게 영목이지론. 영목이지론. 그러니까 주택연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성분들도 오히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의 일자리가 많거든요. 지금 일본에도요. 40대 후반이 되면 대부분의 전업주부들도 애들 교육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대부분이. 제 주변도 점점 늘어납니다. 심지어 100살 먹은 일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게 돈 때문에만이 아니고 외로움에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들도 가사 일어나는 손에 떼면 꼭 일할 생각. 그리고 특히 그게 뭐예요. 부부 화목에도 도움이 돼요. 지금 있잖아요. 노부부에 파산하는 리스크가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 둘째가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 세 번째가 건강 리스크. 중대질병 걸려가지고. 네 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고요. 다섯 번째가 황혼위원 리스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 이혼 건수에 1990년도만 해도 황혼위원 건수가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위원의 비율이 5%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는 37%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보면 가정주부들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를 하고 그러면 낮 시간 동안은 따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부 화목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퇴직하고 나서 부부 사이가 급격하게 문제가 생겨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일본이 우리가 더해요. 일본의 가정 전업주부들이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기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암 공포증, 12장 계약, 우울증 무슨 이런 거. 그래가지고요. 일본도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커플문화거든요. 젊을 때부터 부부가 꼭 커플로 움직여요. 출장할 때도 같이 가거나 하락받고 가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나이 들어서 생길 일이 없는데 우리는 부부가 따로 30년 정도 놀다가 퇴직하고 나서 만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해소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일본의 가정 주부들이 오히려 나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니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요. 남성들도요. 제가 작년에 퇴직 후에 일자리 이걸 보니까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이에요.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예요, 50대예요.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도 있지만 그것이 부부 화목에 도움이 된다는 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도. 결국은 또 일자리입니다. 대표님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른바 우리가 무의고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생각보다 엄청 할 일 없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길다. 우리가. 그런 것들. 주변의 친구와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 그 이야기도 하셨고 결국은 그런데 일자리가 있으면 그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청년 세력이 넘쳐나고 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요. 내가 사실 나도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라고 그러냐. 일자리만 찾아주면 나도 당장 일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직 후의 일자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현역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내는 거. 저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초에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에 성공을 하려면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희황에 쫓겨서 샀다 빨았다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해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일본, 미국의 제 또래 된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의 창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이 시작되면서 노후를 저한테 질문하니까 또 노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저도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노후 설계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일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가 뭐하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어주는 거예요. 정리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문제의실을 갖고 앞으로 일과 연관시켜서 뭘 해볼까 하면 지금 하는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일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걸 만약 못했다. 그러면 체면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기에는 허드렛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 아파트 관리인이 경쟁률이 5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분이 60이면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들이뒀고 폼작권을 했는데 이분이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딱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하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까 말은 제가 어떤 고급 공무원 한 분은요. 제가 퇴직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 공모하면서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수기를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고급 공무원인데 퇴직하니까 연금 있고 퇴직했으니까 신나게 놀자. 3개월 돌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인가는 오늘 또 안 나가나? 그래서 여기저기 원서를 보내는데 연락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어느 날 한 군데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주간도인보호센터. 아까도 말했지만 DK.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일 거리거든요. 거기에 붙어서 5시간에서 6시간 일하는데 노인들 돌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놀아주고. 그런데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무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무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주간도인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간다 그냥. 그런데 이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그래서 유명사가 됐는데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면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든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은 해준다. 100만 원 벌어다주고 집에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렇게 무섭든 마노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딱 마지막에 써있더라고요. 시간이 은퇴 후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두 가지밖에 못 여쭤봤는데 제가 강창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지금 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 채널이니까요. 저희는 오랫동안 우리가 가는 거대한 금융회사의 부회장까지 여김하셨고 평생 돈을 굴리셨으니까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라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뭐냐면 진짜 우리 투자자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공부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단기 주가 예측, 단기 부동산 예측, 단기 예측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한 번쯤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뭐냐면 재작년, 3년 전인가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의 매매 회전률이 6,800%래요. 그러니까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1년에요? 네, 1년에. 일주일에 거의 두 번씩 그러면 꿈에도 나타나요. 이러다가도 그 생각해요. 회사 잘려요. 저는 직장인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엄청난 금융자산이거든요. 월급 나오지, 보너스 나오지, 퇴직금 나오지. 그래서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샀다 팔았다 팔았다 하면 그게 일이 되겠는가 하나가 첫째고 두 번째는 단기로 저는 단기 예측은 노력은 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세계적인 헌드매니저인 사람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게 얘기하면 다 웃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의 진정한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하고 그거를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투자의 방법이 문제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거 얘기만 하고 싶어요. 더 긴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 투자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사고팔고 사고팔고 많이 하는 건 제가 1분만 말씀드리면 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 예측하는 노력도 하고 좋은 용어 그런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박살날 때 9.12 테러로 박살날 때 우크라이나 사태로 박살날 때 미리 아셨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50년을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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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개 사태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불량 주식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하고 그러니까 구워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단기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받더라도 빌린 돈 아니면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빚내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는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인데 아무리 시장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잖아요.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의한 이상 100% 우량 종목에 고른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그게 분산 투자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단기 예측하는 노력도 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거는 열심히 하는데 뒤에 그걸 안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일에 소홀하게 되고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오늘 맞아 못하신 말씀 중에 제일 핵심적인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우리나라 50대 예를 들어서 은퇴 예정자의 한 70, 80%는 세월이가 모자라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인데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드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은퇴를 앞두신 분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요. 우리 고령화 사회로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계속 제가 젊은 시절에 미리 깨달았던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나 3% 영상을 많이 봐서 간접 경험을 해서 젊은 시절부터 노후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그게 현재 일을 잘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우리 노후 시대에 대한 어떤 조언자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모시겠습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강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즈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하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스페셜 세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